발전소 등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에서는 사안에 따라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노린 가짜 어민들이 다수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또 어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화력발전소 옴베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신청해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A씨. 그런데 주변인들은 A씨가 주소지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고 어업을 하는 것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1년에 한 20일이나 며칠 있다가 가니까. 그러면 그분이 뭐 이렇게 어업활동하시거나 그러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름철에 와서 있고 비수기는 거기 가서 있어요. 그 집은 어업활동 않고. 이 마을에 정착해 사는 사람은 100여 명.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은 2배에 가까운 170명에 달합니다. 진짜 어민들은 위장전입을 한 다수의 가짜 어민들이 자신들의 몫을 뺏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보상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의 경우 신고어업으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구를 활용해 손으로 조기류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은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신고만 하면 당일에 입증 서류까지 발급됩니다. 신고 이후 어민 자격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실제 어업활동을 하는지 현장에 나와 살펴보는 과정도 없는 겁니다. 다만 보상 절차를 밟을 땐 현장 조사가 있는데 당일에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허술한 제도와 검증 시스템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혹 11일 이상 누가 나가는지 누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해 당진지역 맨손어업 신고는 5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70여 건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